도움말이 신나는 사과에 집중이 같이 왔어요 로봇인식사 랩 랩 랩 고춧가루 저녁 진짜?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어 진짜? 응 진짜 맛있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있지? 맛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랩으로 만나면 전체적으로 왔습니다. 제주도는 오늘의 주인공을 함께 만드시면서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등장 식당 식당 나는 요즘 너무 맛있어 마이콜 배고파 저의 인간 대로 이것이 나는 맨날 다행이 나는 에이아 네 왼쪽 손에 네 눈물 자국이 귀에 젖어 선명해져 죽일까? 배가 고프다 밥갈비 2인분 밥갈비 2인분 막국수가 물이에요 비빔 비빔 막국수 하나 주시고 제로 콜라 하나 주세요 김치 한입 가게 한입 면은 면은 구슬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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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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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빨 해내봐 타케라 타케라 아 이거 노래 틀어줘 틀린데? 오빠가 틀면 되지 이거 틀어라 카페 가는 길 오빠가 틀면 되지 뾰루지가 났다 아침에 여드름을 쳤더니 타케라 타케라 아이고 우리 타케라 귀여워 올라오네 안녕하세요 쿠션해 퇴웃 타케라 네 크로폴도 있는데? 난 무조건 바늘라 두 번 다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에 간다 낙지 오늘 저녁은 오늘 다 먹기 좋네요 그집을 오늘 한 번 먹었는데요 바로 준비했어 같다 갑니다 한쪽만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애 했는데 이거 하나만 넣었어 청양고추 장미 가져가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장미꽃 있어서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가져가도 된대. 비누 장미? 아니, 비누 장미 같은데? 귀엽지? 쏘아줘야지. 소녀 짐. 고기. 일부러주자. 그러기서esactors. 살살을 위한 조개 알갈яж경. 건우 살이 성도의것이. 건우 살이 30년일 때. 정리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래도 많은 소녀는 주문을 받는 동안 국물이 너무 조금리다 국물이 너무 조금리다 이제 아차 엄마가 참 모두 많이 잘하고 대가 또 잘하자 하니반에 갔잖아 딸기 뭐하고? 이은이 뭐 먹고 싶다고? 딸기 딸기 네 네 네 네 네 네